신청 추이에 따라 후속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중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바로 남성 임신 기술입니다. 남성 임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제 네가 하면 되겠다. 뭐? 임신. 그냥 주사만 맞으면 돼. 뭐? 네가 재정식아. 최 씨 집안의 대는 제가 직접 이을게요. 아냐 아냐 아냐. 이건 아냐. 김상신이 사이코야. 박유성.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살려주세요. 여기가 어디야? 다음dr Palestinians. 맛있게 그려ysł破해서 끔unt한 장식을 도와是的. mersло akuодно.